신경쓰지 말고 아쉽죠 뭐 없는사람도 없고 하니깐 어구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일단 뿌리세요 일단 뿌리면 어쩔 수 없으니까 저거 그냥 저대로 말리고요 아까 붓고 나서 흘러내린 애들이 뭉쳐있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마르고 나면 다시 덥칠하면 돼요 이런거 흔하게 당해서 진짜 사포질하긴 싫어요 셀셀 잡아놨다고 사포질해야 돼 이러면서 이쪽으로 침해주시고 옆에 측면 넓은데 있잖아요 거기 침해주세요 천천히 비지암을 따라 놓은데 비지암을 따라 놓은데 비지암을 따라 놓은데 탈로 late 아 criminals 바로 보충 '? 부축 지자 Mei 중 س니 syn 중 lor 국